미래 광고 협의회 89.1MHz KBS 제 EFM 방송입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프루지오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갑니다. 이것이 프루지오 프리미엄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루지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. 프루지오 전형유계 음악세계입니다. 전형유계 음악세계 전형유계 음악세계 전형유계 음악세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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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세데스 소사에 이어서 애니오 모리코네 공연도 개런티 문제로 취소됐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태양의 서커스도 올해 한국 공연이 잡혀있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. 별하나 별 공연이 다 들어오는데 좀 제대로 대우해주고 특히 소사 할머니나 애니오 모리코네 공연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꼭 내한 공연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프로모터들에게 프로모터들의 졸업한 공연 컨택 이런 것들이 나라망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세계적인 세계적인 미니오 모리코네 공연을 가졌고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공연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아무튼 애니오 모리코네는 예매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습니다. 내년 1월 19일 내한 공연이 잡혀있는 드림 시어터의 새 앨범 중에서 전해드립니다. 내년 1월 19일 내한 공연을 가졌고 국가에서 전해드립니다. 내년 1월 20일 내한 공연을 가졌고 국가에서 전해드립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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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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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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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metimes I dare to be weak And sometimes I fail to be strong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먼 훗날 폴 맥핸들레스의 오버에어와 그리시 홈이 함께한 주기도문 로렐 뮤직의 신시위빈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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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zan 시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생각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. 그러나 시원한 가을 바람을 타고 몸과 마음이 들뜨기 쉬운 것도 바로 이 가을입니다. 지난 여름 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난 시간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을 갖는 일 이게 바로 가을 맛이가 아닐까요? 볼륨을 높이세요. 하루 종일 89일 KBS 쿨 FM 89.1메가헬츠 KBS 제2FM 방송입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프루지오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갑니다. 이것이 프루지오 프리미엄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프루지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.